저희는 한국골프기술소재연구소라는 회사고 세계 최초로 다용도 훈련제품인 기저개퍼팅바를 메인제품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기저개퍼팅반은 국가대표 골프팀과 한국골프대학 및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골프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기능성 훈련제품이며 각종 박람회 및 골프대회에서 체험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저개퍼팅반은 4가지 난이도의 퍼팅라인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초로 연결을 해서 길게 짧게 구성을 할 수 있는 특허제품입니다. 막대 형태로 돼서 스윙연습과 스트레칭 가지고 다니면서 얼라인먼트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퍼팅을 기본으로 한 100가지 정도의 훈련 방법을 개발을 해서 현재 프로와 아마추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본 여러 국가에서 지금 수출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8년도부터 저희가 수령을 조절해서 해외에 수출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